오늘 말씀 자문서 2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경고하게 되며 또 방절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화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너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집을 지는 지혜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어진다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어지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해지고 그리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방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아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히브린 말로 베델 이렇게 말해요. 베델. 여러분 베델 잘 아시죠? 성경에 베델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 베델이에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나반 외삼촌 집을 가다가 돌베개를 하고 잔 곳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하늘과 땅의 사다리가 놓여져서 자기가 베었던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거기에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야곱이 그 다음에도 창세기 35장에 가면 15절에 나반의 집에 갈 때 베델이라 이름했던 곳. 그곳에 다시 와서 거기를 또 베델이라 부르면 이 베델이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나님의 집. 이거는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소. 무슨 장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내가 반드시 허락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 우리 인생이 바로 이 약속이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이 약속이 여러분의 시작점이 되셔야 해요. 그렇다면 이 여정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십자가. 골고라 언덕에서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장소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과 동시에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줘야 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살던 죄의 집은 다 못 박아줘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급을 하고 나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거기에서 자기네 집이 시작이 되어졌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이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출애급의 사건이나 광야에서의 사건이나 이 모든 사건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돌단을 쌓은 그 곳, 사다리가 세워진 것을 꿈을 꾼 곳. 그럼 거기서 시작이 되어지고 거기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됐느냐? 아니요. 시작은 되어졌지만 완성은 되지 않았었어요. 약속은 가졌지만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고 기름을 부었지만 다시 와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까지는 온전한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약속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베델에서 재단을 쌓고 그곳에서 다시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면서 그곳이 완전한 베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가기 위해서 약속을 받는 것이 십자가예요. 하지만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은 아닙니다. 출애급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아니었던 것과 똑같아요.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홍해를 건너야 됐고 광야를 통과해야 됐고 요단강을 건너야 됐고 가난 칠족을 쫓아 냈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땅이 들어갔을 때 그 땅을 분배를 먼저 했다라는 거 일부는 쫓아 냈지만 분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알아서 나머지는 다 쫓아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쫓아내는 일을 하게끔도 하셨던 거 다 쫓아내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데는 45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다가 중지하면 끝이에요. 가난까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들어간 다음에도 칠족을 내어 쫓아야만 되는 거지 바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베델로 지어지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지만 오늘 본문에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작한 인생은 이 세상과 이미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형통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그것들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그 길을 절대로 따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해도 안 되는 거예요. 10편 1편 1절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 그들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이 지배를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가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 이유는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린 절대로 그 하나님의 집을 잘 지을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집을 누가 짓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짓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집을 내 안에서 짓게끔 내가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는 거예요. 명철이 내 안에 들어와서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방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채우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일곱 족석을 쫓아내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지혜가 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그랬죠. 질약이 필요하다고 전략이 필요하다고 가난한 족석을 내어 쫓을 때도 여우수아가 하나님께 다 물어봤어요.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위당도 다 전쟁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내 안에서 지어지기 위해서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이 지어지는 건 안에 있는 씀뿌리와 악한 영들을 다 내어 쫓아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내어 쫓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주님 내 안에 씀뿌리가 무엇이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씀뿌리가 무엇인지 생각이 나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방법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고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무장이 되어줘야 돼요. 아무나 전쟁을 치르게 하지 않고 스무 살이 넘은 사람들만 전쟁을 치르게 했어요. 그 말은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장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왜 씀뿌리를 진작 다 뽑아내주시지 않고 이렇게 뒤늦게 했을까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것을 경험을 해야 아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시간이 아깝고 억울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 힘든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꼭 이렇게 하셨어요만 됐냐고 울고불고 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쓴뿌리에 넘어지고 끌려가고 했는데 그들을 하여금 거기서 건져내게 하려면 네가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던 그 경험 속에서 내가 어떤 아픔을 겪었든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건져내게 하기 위해서 먼저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 아픈 경험들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왜 나에게 있었는가를 가르쳐주시는 이유는 지금 아직 그거를 모르고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오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혜가 뚝 떨어져가지고 아니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지혜자가 되어지는 걸 생각하는데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 삶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 경험에 비춰서 이런 것들이 알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에 자연 만물들이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해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농사를 접은 사람은 농사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풀어지고 알아지고 또 집을 짓는 사람은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그런 것과 비교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세상의 것도 말씀의 지혜를 여는데 사용되어 지더라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경험 또는 세상의 이치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열리는데 사용되어지고 또 나의 경험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건지를 알아주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경험시켰다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들 나라 그 이방족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베데르 하나님의 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몸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이 에베스 5장 31절에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면서 32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근극적인 목적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은 아담을 창조하신 때부터 이미 계획하셨구나. 이런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것은 교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섯째 날에 창조된 아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섯째 날 육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던 그날에 아담의 창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담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을 고린더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육체의 사람이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다. 그는 하늘에 속한 자다. 고린더전서 15장에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말하고 육체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육체의 아담이 지어졌지만 실질적으로 그 육체의 아담을 지은 여섯째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담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집 또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을 에베스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걸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똘이 되셨다. 그리고 21절에 말하기를 그의 안에서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집은 모퉁이 똘 되신 예수님 안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즉 십자가 안에서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사도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말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바로 십자가 복음을 전했고 선지자들도 그걸 말했고 사도도 그걸 말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 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퉁이 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인 거예요. 벽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되어져서 십자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지어졌을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졌을 때 그 생명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명철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의 도를 지혜로 받은 사람들이 드디어는 그 십자가의 모퉁이 똘의 믿음으로 접목이 되어져서 자라날 때 그 진액을 받아 먹는데 그 진액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인데 이게 지혜죠. 그런데 이 말씀의 지혜의 진액을 하나님을 경애해서 딱 접붙여진 자들에게만 이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진액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생명으로 역사되어질 때 이게 나의 지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식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서 죄의 길에 따르지 않냐고 의의 길을 가게 하니 이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게 하더라 라는 겁니다. 지혜가 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냐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에베스 3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을 말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에 지는 것을 말하는데 날로 강건에 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이 들어와서 속사람이 강건에 질 때 주를 경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가다가 배신해요. 출애급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재앙도 봤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른 것도 봤어요. 본 것 경험한 것 같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가다가 중간에 돌아섭니다. 이적과 표적을 경험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고도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 많아요. 왜 그렇겠어요? 바로 자기 마음의 정욕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기의 마음의 정욕을 어떤 때 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거 너무 많이 봤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근데 그때 단어가 아가페스메 너가 아가페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필레세 아니 나는 친구의 사랑인 필레오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가페사랑 아니에요. 이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기도 각오하겠다고 막 큰소리 쳤거든요. 근데 부인하고 나니까 그가 한 말 아니요. 나는 필레오사랑 밖에 못해요. 다시 두 번째 또 물어요. 아가페스메 너는 아가페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아니요. 나는 필레오사랑으로 사랑해요. 필레세 그럴 때 예수님이 세 번째 뭐라 그래요? 그래 너는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째는 바꿔서 질문을 합니다. 성령축만 왜 주시겠어요? 성령축만은 아가페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다 죽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면요. 사랑이에요. 제가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라 그러냐고. 왜 그렇게 기도를 꼭 많이 해야만 되냐고. 하나님이 써야 되면 기름 부으시고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주님이 나는 너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 기도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지 뭔가 은사를 달라고 부르지지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만나자고 나와 만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네가 알고 그 사랑을 네 마음으로 알아서 네 마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아서 십자가도 질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지 않으면 중간에 배신한다는 거예요. 디모젠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을 하죠.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돈을 사랑함으로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머리로는 너무너무 잘 아시죠? 가슴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왜 필요한 거예요?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의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지식의 말씀이 되어지면 그 사랑을 아니까 그래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그 아는 자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아는 자가 되어지면 악한 자들의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 이상 더 귀한 게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바울은 내가 이제까지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한 이유 그것은 십자가가 가장 고상한 것인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 그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가 핍박을 받았고 그래도 나는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우린 너무나 필요한 게 뭐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오늘 2절에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이 세상의 세상 사람들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고 그들은 마귀이고 마귀의 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는 강포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앙밖에 불러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자거든요. 하늘의 지혜가 온 자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강포와 그 재앙을 안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절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면 깰수록 세상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영이 아직은 제대로 깨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돌아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이 영이 맑아질수록요. 세상에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싫어서도 가기 싫고요. 같이 있으면 괴로워서도 못 가겠어서 자연적으로 거기서 떨어져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이 맑아질수록. 영이 정화될수록 세상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못해요. 그렇다면 한 달에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달에는 교회에 걸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영적으로 정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르짖는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을 알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계속 부르짖으면 영이 점점 맑아져서 누가 말리지 않아도 절대 세상에 못 가요. 그리고 영이 맑아지면서 영적인 기름붐이 자연히 들어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요. 그 간절한 사모함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자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그분을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의 영이 맑아져요. 영이 맑아질 때 어떤 걸 알아요? 내가 머리가 아픈가 봐 기분이 그냥 나쁜가 봐 이게 아니라 조금 전에 누구를 만났는데 머리가 아파 기분이 나빠졌어. 이게 인지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민해진 거예요 그만큼. 예민해져서 그걸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 피곤해서 그런가 봐 몸이 안 좋아 그냥 누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알고 바로 그걸 내치고 싸워서 털어내는 작업을 하게 될 때 이게 영적으로 그만큼 민감해지고 아는 사람인 거예요. 영의 공격을 받을 때 그 증세가 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거나 속이 미식미식 거린다거나 아니면 기분이 나빠진다거나 아니면 기도 같은 거 하기 싫고 찬성도 하기 싫고 말씀도 보기 싫고 하여튼 몸이 그냥 천금만금 뭐가 누르는 것 같고 이게 다 공격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이방인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이방인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상세기 6장 3절에도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육체의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사람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을 시키세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집을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지혜를 주실 때 그 지혜가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서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집으로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냐 하면 여러분 이 안에 예수님을 담고자 하는 사모함이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고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등 안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래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래니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이 말씀을 알고 싶어서 읽게 되어지고 읽을 때 꿀처럼 달고 맛있고요. 그 알아가는 맛이 재밌어가지고 성경을 더 읽게 되어집니다. 성경만 읽으려면 잠이 온다? 그거는 벌써 뭐예요? 졸음의 영이 무기력의 영이 와서 성경을 못 읽게 여기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면 일어서서라도 성경 읽어야 돼요. 막 내쫓고 그거를 뚫고 지나가야 돼요. 걔네들이 떠나가야 그다음부터 성경이 읽혀지지 안 그러면 평생 성경 읽으면 졸려서 못 읽는 자가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졸립다? 그러면 방언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든지 일어서서 성경을 읽으시든지 세수를 하고 읽으시든지 하여튼 싸워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졸음의 영을 내어치고 쫓아내고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게 떠나야 그다음부터 이게 성경이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지혜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되 그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해서 성경이 이 말씀을 내게 조명시켜주도록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 꼭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성경이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아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가 내게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이 집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 말면 집이 여기 건축이 되려니 이거 어떻게 해요? 무너진 것들이 발견이 되어야 되잖아요. 무너진 것 회파된 것들이 발견이 되어지고 부숴버려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지게 되어지고 순뿌리들이 알아져서 그것들을 또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해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지혜가 와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배가 내 심령에 가득 가득 채워진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으니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할 거예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말씀으로 나한테 딱 지혜가 말씀이 와서 가르쳐줘서 딱 풀어지는 그 순간에 이 무겁게 눌렀던 게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자기 홀가분하게 가벼워져서 날아갈 것 같은 깃돌같이 가벼워지는 거 뭔가 천금만큼 눌렀던 게 어디 갔는지 싹 없어지고 머리에 두통같이 뭔가 뽀긋했던 게 갑자기 머리가 싹 맑아지고 이런 증세들 이게 무슨 증세예요. 생명의 증세잖아요. 생명을 받은 증세. 더러운 어둠이 지배하는 증세와 빛이 오고 생명의 증세하고 너무나 차이가 지거든요. 이건 바로 그 생명이 내게 차곡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와 그래야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게 되는 거예요. 금으로 집 짓고 은으로 집 짓고 보석으로 집 짓는 게 금으로 집을 짓게 나의 주시 없어서 산다고 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게 지어지는 것이고 풀문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은은 일곱 번이나 풀문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된다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매일매일 죽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그와 같이 내 집이 은으로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보석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워야 될 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오지 않고는 절대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가 막혀서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알아요. 지혜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이 사이에서의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혜와 개시형을 구하라고 한 이유예요. 저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개시형을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개시형이 내게 임하여야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모르면 말씀을 지식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지식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식으로 말하면 방이 보화로 가득 차는 이 지식은 내가 머리로 받아서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지식은 교만을 만들어내요. 영적 교만을 만들어내고요. 이 지식은 결국은 이 안에 심령 안에 있는 그 자기의 정욕은 벗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타락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끝을 못 마칩니다. 하나님이 집으로 온전히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쓴뿌리 반드시 뽑아내야 된다라고 한 말이 그거예요.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방마다 그것이 채워지게 되어지만 쓴뿌리는 있을 수 없어서 또 뽑아져 나가요. 이런 사람이 배신을 안 해요. 이런 사람이 끝까지 가요.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길 저는 바라요. 제가 왜 제 얼굴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되길 원하냐면 적당히 듣고 어 그런가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 사람 이상한 소리 하고 팔아버릴 수 있거든요. 예수님 배신한 사람이 예수님 제자 중에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가로 유다가 제자 중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렇게 같이 예배드려도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소화가 되어져서 영적으로 함께 가는 자가 아니면 여러분 중에 누가 저를 배신해서 팔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모르면 나중에 딴소리하게 돼 있어요. 가로를 주다가 예수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모르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막 은사 나타나고 뭐 대단하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어떤 이생의 자랑이 생겨버리면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서 생긴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 생긴 사람들이에요.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와 저 그리스도로 보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성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대적했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대적했잖아요. 믿는 자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나오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되어지고 무너졌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딴소리를 하는 이유가 그 사랑을 모르니까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딴소리 절대 안 하죠. 십자가만을 전하죠. 그것밖에 길이 없는데 어떻게 딴소리를 하겠어요.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당해서 말씀합니다.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거에도 강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생명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니까. 고림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가차없이 십자가의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안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주저하지 않고 가게 되어져 있고요. 십자가의 죽어야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왜? 그게 다시 사는 단 하나의 길인 걸 아니까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절대 강할 수가 없어요. 그 지식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지식으로 내 마음판에 보석과 같이 새겨져 있는 말씀이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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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심령이 새겨져서 이 말씀이 달려가면서도 읽는 자가 되어질 때 이 말씀이 나를 더 힘이 나게 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핍박이 올수록 어떻게 됐어요? 더 강해졌죠. 히브리인들은 핍박이 올수록 더 강해졌고요. 지금도 복음은 핍박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강해요. 핍박이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훨씬 약합니다. 왜? 핍박이 있는 곳에는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6절 말씀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정사도 권세도 통치자도 그들이 다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것들과 내가 싸워야 돼요. 그 권세자들이 통치자들이 그렇게 악한 영에게 주장되어져서 핍박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그 핍박을 이길 힘은 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신갑주를 입은 걸 쭉 얘기를 하고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하고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해요. 기도가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해야 하고 이걸 위해서 깨어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데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 사멸상 17장 47절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승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승리가 있는데 요한이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긴 자가 우리 안에 계시니 라는 말을 하니까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이길 수 없다는 얘기죠. 반대로 또 요한이서 5장 4절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을 경애하고 그분을 주로 섬겨서 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늘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께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 자가 됩니다. 지략과 전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삶이 전쟁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이길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지략과 전략을 내가 얻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이사에서 48장 11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에서 48장 11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구원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입니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예수라는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이기신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절대 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 안에서만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겠죠. 모든 걸 주님께 물어야 되는 이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실 것이고 구원하실 거니까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진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7절에 그래서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는 미치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에 미련한 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않은 미련한 자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잘못 간다는 거죠.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높아요.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너무 높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치지 못해요. 또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성문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성문에 방이 있어요. 거기에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백성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 성문에 장로들이 있는 방으로 와서 말하면 거기서 선악관에 판결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성문은 그러니까 뭘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이죠. 하나님은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한 말이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했거든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심판합니다. 누구도 십자가 앞에서 입을 열 십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길을 우리가 어찌 이해를 하겠느냐 저한테 질문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해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겠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셔요. 그런데 그 길은 선한 길이고 옳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가장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 그냥 믿고 맡기시고 이끄시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로부터 보니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들을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는데 9절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악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미련한 육체의 생각은 죄니까 그 길 가지 말라는 거죠. 또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니까 스스로 교만해져서 거만을 떠는 자 되지 말고 십자가 앞에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예수 크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거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오직 그분께 구하는 그분을 찾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구하고 찾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환란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러니까 환란에도 낙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경고한 하나님이 집이 되어져 있다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충만하다면 환란 날에도 절대로 낙담하지 아는 거예요. 돌밭 얘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하죠. 돌밭의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땐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저 이런 분 봤어요.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은혜를 잘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쁨으로 받아 할렐루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금방 쓰러져요. 왜?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쓰러지는데 이 이유를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돌밭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즉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하고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환란이나 박해가 올 때 넘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것만이 길이다. 다른 어떤 것도 내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는 이것만 가리라 한 사람은 환란이 올 때에 그걸 붙잡고 갈 수 있는 이 안에 지혜와 지식아 명철로 견고하게 집이 세워졌다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머리로 십자가가 만든 것 같아.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 머리로 아는데 가슴에서 사랑을 모르면 환란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그냥 넘어진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다 떠나는 거예요.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마지막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여서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잖아져 있어요. 그만큼 돈이 필요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바꿔서 말하면 지금같이 이렇게 사는데 돈을 좋아해서 미혹을 받아 떠난다 이 말 아닙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돈이 절대적이어야 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경제적인 환란이 온다는 얘기예요. 경제적인 환란이 와서 돈이 필요할 때 물질을 구할 수 없는 시대가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때가 온다고 게시록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교를 할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되 은혜를 받되 하나님의 견고한 집으로 세워지는 그런 사람이 안 되면 환란이나 핏박이 올 때 다 넘어집니다. 조금만 문제만 와도 가슴이 흔들리잖아요. 조금만 외로운 감정만 와도 흔들려요. 마귀가 가장 흔드는 게 뭔지 아세요? 감정이에요. 사람의 감정을 흔들어요. 이 감정이 마귀의 밥이에요. 여러분 감정이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이기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먹고 말씀으로 채워지셔야 해요. 말씀이 내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이 집으로 세워졌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넘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지혜의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은 옆에 넘어지는 영혼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라고 말하잖아요. 저 사람 죽음의 길로 가네 난 몰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 나에게 먼저 깨닫게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 입술을 사용하기 원하심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어도 그 경험들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깨달아 알아지도록 지금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거의가 어떤 환란이나 고통이나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편안하게 산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중요성을 알게 하고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이 열리게끔 다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아는 자들은 고통 가운데 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앞에 다른 것들도 다 경험시켰기 때문에 난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그런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은 그거를 알게 하시거든요. 어떤 영에 끌려가는지를 알게 하시거든요.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지혜를 가진 자는 중보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 주위에 알지 못해서 잘못 가는 사람 때문에 애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로 말미암아 집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집을 내가 짓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집을 짓지만 내가 집을 짓는 자가 되어지는 건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자가 돼서 다른 영혼들을 또 건져 나서 그들도 집이 되게 해서 나와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그리스에 면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는 거 이게 집을 짓는 자죠. 무너진 것을 회파되어진 것을 다시 다 복구되게끔 하는 거 내 안에 나를 복구하게 하는 건 성령님이 다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고 사랑을 알기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내가 함께 돕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더 내가 영이 열려서 그가 무엇에 막혀 있는지 어떤 영에게 묶여 있는지를 주님께 묻고 알아서 전쟁을 치러서 그것을 다 끊어내고 그리고 그를 건져 내와야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집을 짓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뭘 구해야겠어요? 지혜를 구해야겠죠. 주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도 전쟁입니다. 사는 삶도 전쟁이요. 기도도 전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꼭 일하시고 반드시 성취할 거기 때문에 나를 건지시니 나를 구원하시니가 내 가정 구원하는 거 당연한 거고 내 자식 구원하는 거 당연한 거고 다 그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물으면 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물어보시고 어떤 영을 결박하고 내쳐야 되는지도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것도 쫓아내고 다른 것도 쫓아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으로 잘 지어지기를 예수로 추건합니다. 이 시대는 이걸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령 충만한 자가 돼야 되는 거 이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심으로 내가 영이 열려서 그런 것들을 알고 주님과 교제 되어져서 주님께 물을 때 주님이 그런 걸 가르쳐줄 때 그것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도 하고 또 행동도 하고 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사람 훈련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42달 1260일 이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이 길 가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세요. 아까 우리 2사에서 48장 11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뻐하세요. 기도하고 구하면 반드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소망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므로 지혜를 채우시고 사랑을 알아가셔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추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진실로 지혜로 말미암아 집이 건축되어지고 명철로 말미암아 경고이 되어지고 지식이로 말미암아 각종 밤마다 아름다운 보아로 가득가득 채워진다는 말씀은 이미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어떠한 집으로 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지 오늘 또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악인과 함께하고 그들을 부러하거나 그들의 형평을 부러하거나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소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수 있고 베델로 지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이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집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 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약속을 시작이고 아버지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다 마칠 때까지는 결단고 떠나지 않야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모든 것을 마치고 주님께서 허락한 그 집에 돌아올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보내주셔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고 이 세상의 길로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기에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우리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십자가에 못 봐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개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깊이 알아서 어떤 환란이나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십자가 때문에 살기에 십자가의 길만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명철을 구하되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진 자로서 이 모든 것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구하고 찾을 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부귀 영화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되어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모든 영광종기를 우리 주 예수님께 올려드려오며 우리의 단 하나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여 주여 행내로 우리의 뵙